자 속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갖고 있는 왼쪽 여기가 a o e s 오른쪽 퀀텀 2 입니다 a826 자 비교해 볼게요 우선 네이버부터 하나 둘 셋 거의 비슷해요 성능적으로는 나가보고 다시 유튜브 하나 둘 셋 조금씩 a o e s 가 좀 더 빠른 것 같긴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하나 둘 셋 어 얘는 왜 터치가 안되니 하나 둘 셋 손가락이 이게 쉽지가 않아 하나 둘 셋 음 뭐 같이 열리는데 지웠다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지옥 야 지옥 자 하나 둘 셋 왜 터치가 안되지 아이고 터치가 안되지 하나 둘 셋 아 이거 뭔가 하여튼 뭐 느낌은 비슷해요 뭔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느낌이 비슷해 게임 하나 둘 아 우선은 우선 일로 들어가서 브롤스타즈 애들이 많이 하는거 예 아 이거 터치가 먼저 되니 미안하다 예야 미안하다고 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다 조금 조금씩 a o e s 가 좀 더 빨라요 게임은 둘 다 뭐 게임이나 뭐나 뭐 미세한 차이긴 한데 a o e s 가 조금씩 더 빨라요 게임은 나 같은 게 더 좋은데 like 1, 2, 3, 4, 3, 4, 3, 4, 3, 4 게임은 아마 둘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나요 감사합니다.